더블 프로텍틱 SH 시리즈의 사각대를 마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두 개의 버클 스트랩을 제공하며 카메라 전면 그리고 후면에 있는 슬링락 시스템을 통해 고정하게 됩니다. 이렇게 버클을 푼 상태에서 측면 혹은 하단의 슬링락에 고정하게 됩니다. 버클의 경우 자동으로 고리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긴 스트랩 앞을 고정하고 짧은 스트랩을 뒤쪽에 고리에 댕겨둡니다. 그리고 사각대는 시루의 T1205X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트랩 길이를 조정합니다. 버클 역시 스트랩 길이 조절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양 버클을 체결한 뒤에 스트랩을 당겨서 고정하겠습니다. 고정을 하고 버클을 정리해 줍니다. 버클을 정리합니다.